이 노래가 왜 나올까요? 여기 나의 노릇 네가 어떻게 믿고? 넌 이제 잘 못urmt 뭐라고 해ść? 푸가ывая가 왜 이렇게도 끝까지 인기가 안 있는지 슈퍼뮤에 더 한번씩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외부와 예쁘게 잠재님은 정말 이 노래 사람들 다 잘한다 너무 멋있다 조금만 원영 수고하니 마지막 시작하니깐 어? 썸블러스도 강한 거 아니니? 다들 주먹을 관심을 주세요 와 남자랑 썸블러스 탐난다 남자랑 보여줘요 아 남자랑 형은 아닌 거 같아 괜찮냐? 생각보다 어울리는데? 괜찮아? 잘 어울리는데 오 야 좀 스포츠 스타 같지 않냐? 어 형 좀 괜찮아요 진짜 형은 잘생겨서 다 가는게 왼쪽에 넣을게 아 아 이처럼 이렇게 해버려 어? 아우 제발 불안해 이게 사이보그 중에서 무심하고 싶어 아 gang . 나